엄마, 이거 안 나와. 오유가. 바로 출동. 다 먹었네. 잘했어. 어머. 거의 왕좌한데요? 다 먹었네. 잘했어. 응. 치카치카. 응. 누구 누구 주는지 알지? 큰 거는 그리고 이거 귀엽다. 친구들한테 줄 편지도 잘 꾸미고. 너무 좋아하는데, 설레는데. 엄마, 다 그렸어, 바로. 가자. 저거 주려면 가야지. 신나게 가야지. 오늘 가는 날인가? 엄마, 다 그렸어. 봐봐. 어머, 잘 가는데? 친구들. 어? 수리아반 나와서 뭐 활동하나 봐? 골프하네. 멋있어. 나 골프 잘하는데. 진짜? 골프 한번 해볼래? 안녕. 안녕. 예은이 왔어요. 예은아. 어머. 늘 다니는 데인 거죠? 왜 이렇게 낯설어? 예은이 왔어요. 왔어요? 예은아, 약속 지켜주는 거야? 진짜 멋있어. 우와. 우리 골프 해볼까요? 할 수 있을까? 잘한다며. 한번 엄마 보여줘. 엄마 보여드리자. 싫어? 아니야? 저 끝에서 한번 해볼까? 안 해? 어? 왜 안 해? 그러니까 뭐 약간 적극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굳었어. 왜 그러지? 안 다녔던 것도 아니고 3년이나 다녔던 것인데. 플레이 탭에서 다른 애들이랑 놀고 있으면 되겠다. 또 안 했어요. 얘 같이 놀아볼까?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아니, 앉아. 조금 이따가. 엄마랑 앉아. 어머. 어, 왔네. 안녕. 안녕. 같이 놀까? 같이 놀까? 다들 인사를 못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3년을 또. 그러니까 오늘 첫 만난 게 아닌데, 지금. 지금 아이들이 7세반 아이들인데 6세 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다 같은 반이었던.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자, 들어갈게요. 손 한번 닿고요. 누구 옆에? 옆에, 옆에. 그래, 거기 앉아. 자, 준비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할머니까지 오시는군요. 할머니 말 가. 엄마랑 할머니랑 바톤터치, 할머니 여기서 있으라 할게. 엄마 지금 일하러 빨리 가야 돼. 응? 여기 앉아 있어. 어머. 어머. 바톤터치를 하시네요. 어머나, 누가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 엄마 출근하니까. 오, 세상에. 하나 나누기 먼저 할게요. 네. 됐어요? 네. 인사 노래 먼저 할게요. 네. 인사 노래 먼저 할게요. 인사 노래. 인사 노래. 선생님은. 사랑해. 사랑해. 넌 추억. 여반. 최고. 왜 그러지? 최고. mejle 여러분. 사랑해. 오해은. 사랑해. 같이 해볼까, 얘나? 아니야? 사랑해만 해줄래? 아니야? 근데 표정이 조금. 뭔가 아프고. 표정이 시무룩해. 걱정되시겠다. 얘들아 짝꿍은 어떻게 정할까? 그렇지? 옆이 편하겠지? 불안해하나? 선생님, 이리 보세요. 할미 어디 갔어요? 어머나. 어? 이은아, 왜? 할미 어디 갔어요? 할머니가 안 계셔? 할미랑 있고 싶어요. 할머니가 있고 싶어요? 눈물 보였어. 할머니가 안 계셔? 할미랑 있고 싶어요. 할미랑 있고 싶어요. 예은아, 예은아. 할머니 여기 있어. 할머니 여기 있어, 예은아.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갔어요? 할머니 어디 갔어요? 할머니 다 덮으시겠다. 할머니 마사지 너무 답답하시겠다. 롱